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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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 저 오늘 고백받아요 애플푸드 에이슬이 명예를 걸고 선언한다 에이슬이 명예를 걸고 선언한다 에이슬이 명예를 걸고 선언한다 그러면 박수 쳐줘요 받아줘! 받아줘! 내 코다! 내 코다! 내 진심을 받아준 게 아니야? 아니 내가 너무 귀여운 거 나올 수 없잖아 아 받아줄려고 해줘 내가 나갈게 그럼 내 경험 알았어 대기다! 프로포즈 하시는데 소감은 어떠세요? 아 민망합니다 쑥스러움을 굉장히 많이 타는데 힘들어요 저 감성소리 와이슬이 명예를 걸고 선언한다 제가 오늘 고백해가지고요 사귀기로 했거든요 뽀뽀하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땀 따고 하는데 맞았어요 근데 별로 아프지 않았어요 아 뭐하냐고요? 아 사귀잖아요 사귀잖아요 뽀뽀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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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간다 귀신의 불필이 많아 아 전문이 돼야 돼요 하지만 당신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쓰러질지 생각이 안 돼 지금 앞으로 쓰러질지 뒤로 쓰러질지 굳이 안 들지 뽀뽀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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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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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눠! 꺼! 오케이! 네!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영대에는 정말 좋은 친구예요 다른 둘 성수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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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힙합 느낌 여기 태양에 좋아 아! 힙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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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어봐 오빠 입어봐 오빠 입어봐 입어볼 수 있어? 아니 오빠 입어볼 준비하고 있잖아 오빠 입어봐 우리 교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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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돼! 기대돼! 살았잖아 오! 귀여워 진짜 힙하다 진짜 힙하다 오하루 달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커피차까지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날 꼭 기억해 내 이름은 양쌈이야 형님 진짜 여기서 이렇게 말해도 되나? 사각이 사실 제 목소리예요 두둔 뭐 효과 나와주시겠죠? 얘 이렇게 나가지 않겠죠 살인마 사각 사각 녹음실에서 저한테 이제 나레이션이고 하는데 갑자기 사각을 여러 버전으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사각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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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각으로